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블디아입니다. 오늘 컨텐츠는요. 5분만에 후두를 내려서 고음을 편안하게 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저번 시간에 후두를 내린다고 생각하고 노래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후두를 목에서 직접적으로 내리려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약간 이렇게 되면은 그 주변의 근육들이 사용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인해서 퍽퍽하고 약간 목이 뻐근하고 근육이 당겨지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계속하다 보면 나중에 약간 부어요. 아파요. 후두를 인위적으로 내린다라기보단 평상시 우리가 말을 할 때랑 똑같이 가야 돼요. 똑같이 가야 돼요. 높은 음을 올릴 때 좀 달라요. 자, 우선은 여기 후드 쪽을 잡으신 다음에 Adam's Apple이라고 하죠. 여기를 잡은 다음에 이걸 해주세요. 이 스케일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음이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까 시작 자, 음이 올라가게 되면 후드가 올라가고 음이 내려가면 후드가 내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이게 되게 되게 확연하게 좀 많이 움직이는 편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되게 뭔가 말을 하는 것처럼 노래를 하되 좀 목이 약간 꺼끌꺼끌 거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주시면 돼요. 이걸 누르고 턱을 살짝 당겨서 입을 살짝 열어서 이 상태에서 후드를 살짝 내린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후드를 내려봐. 이건 너무 인위적이어서 아픈데 살짝 내린 다음에 후드를 내려봐. 그럼 덜 아프거든요. 그런 부분이. 자, 그 상태에서 입을 최대한 열고 이렇게 되면 후드도 되게 고정적이면서 후드가 내린 상태에서 움직이지가 않아요. 약간 턱을 살짝 내리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턱을 내리게 되면은 굉장히 소리가 풍부한 소리가 날 수가 있어요. 공명점도 굉장히 잘 울리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어떻게 연습하자면 우, 오, 어, 이, 아 모음으로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를 스케일로 연습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걸 왜 하냐면 조금만 음이 높아져도 아 이렇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여기서 힘줘야 되는 부분을 좀 약간 놓고 있으실 수도 있어요. 되게 자연스럽게 소리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게 되게 목이 안 아프게 안정적으로 소리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고음 부분에서도 되게 안정적이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소리가 얇아져도 돼요. 높은 음을 가가지고 얇아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높은 음을 올라갈 때 소리가 약해지거나 아니면 숨소리가 약간 많이 나는 것 같다. 그래도 괜찮아요. 소리만 찍으시면 돼요. 이렇게 얇아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갑자기 이렇다가 이렇게 이렇게 되시는 분들 있어요. 분명히. 저는 못 따라하겠는데 그런 부분을 약간 턱을 내리고 이렇게 해주시면 좀 더 소리가 일정적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평상시보다는. 그런데도 소리가 약해져도 걱정하지 마세요. 소리만 찍으시면 돼요. 우선. 그리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스케일. 할 때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부드럽게 연결만 시키면 돼요. 절대로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아니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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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싸든 잠깐 쉬든 한 번 연습해보시면 확실히 늘 거예요. 아시겠죠? 이상 버블리아였고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